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정도가 되면 주식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들이 경제진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선을 보이는데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분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톱뉴스가 뭔가 하니까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성적인 문제 때문에 제프리 앱스타인이 여러분들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미국 사회라는 게 좀 독특하다는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비행을 이렇게 파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에 관련이 되게 되면 미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사회는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 밑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밑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사가 있는가 하니까 그 밑을 보니까 주식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식 기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 문제를 미래와 관련되니까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 이제 연말인데 2022년도 연말에 대개 주식 전망이 어땠는가 하니까 2023년도에는 상당한 불황이 덮쳐 가지고 아마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유력한 그런 기술주를 팔았던 사람들은 2023년도에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2022년도 연말하고 똑같은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23년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외신을 인용해 가지고 월가가 내년에는 어렵다. 이제 미국의 소비인 미국은 경제가 이제 아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한 60-20%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미국인들이 그동안 소비를 촉진했던 여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불황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보도가 2022년도 연말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월가 전문가가 이제 2024년도 전망을 해놓은 겁니다. 올해는 2023년도에는 이른바 빅테크 예를 들면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일곱가의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호황을 누렸지만 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보니까 올해 미국 정시는 매그니퍼스 피센트 아주 대단한 이런 뜻이죠. 세븐의 동무대였고 1960년대 서부연하 항냐의 7인 영문명인 매그니피센트7은 세계를 호령하는 빅테크 7개 회사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주식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 해 이 정도 뛰었으니까 이 주식을 한국인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돈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겠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이 매그니피센트라는 그런 용어를 만든 분하고 이메일 인터뷰를 한 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상 이메일 인터뷰가 아니고 화상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매그니피센트7 투자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놨고 ai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매그니피센트7의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ai가 실제로 생산성을 개선하는 경제적 과학을 내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종목들을 매물이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좀 쌀 때 샀던 사람은 시시의 차익을 그냥 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조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까 당신은 이제 그런 투자 분석 가고 하니까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번뜻 떠오르는 것은 누가 미래를 알겠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2024년도의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제안 정도의 가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읽었던 기사 가운데 좀 흥미로운 기사는 70세입니다. 70세의 스탠리 드르케밀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세도 이렇게 왕성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AI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독보적인 기업인 엔비디아 주식을 처분하고 시세 차익을 좀 누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AI로 인해 가지고 좀 저평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주식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사 주식하고 그다음에 구글 주식을 산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죠. 참존할 필요는 있겠죠. 참존할 필요가 있겠지만 미래는 정말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참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의 심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의 여러분들 주식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선 거죠. 그때 이제 한참 프랑스 전체 이름들 주가보다 높은 것이라는 프랑스의 애플 시가총액 3조 원이 프랑스의 gdp 프랑스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유럽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죠. 일본도 존재감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 거의 동무된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여러분들 애플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죠. 한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그런 물적 생산 총량보다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크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 2023년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바닥이었는데 이때가 125불 수준이었거든요. 1월 달 1월 달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2024년 주식시장을 굉장히 어둡게 봤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히 뭡니까 그 기대를 다 올해 50%가 오른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시가총액은 3조 달러가 된 거죠. 주식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기사 가운데 아주 흥미롭게 나온 기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7개 종목이 정말 올 한 해 선전했지만 그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고만고만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빅테크 주식들은 2023년도에 약 75% 거의 여러분들 100원 투자했으면 175원 정도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냥 미국의 대형주 s&p500은 그냥 30% 정도 올랐다. 그게 30% 오른 것이 아니고 이 7개 주식이 s&p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차지하는 거죠. 7개 기업이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7개 기업의 투자를 올해 초에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은 거죠. 물론 이게 또 이제 올해 조정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7개 기업을 제외한 500 빼기 7이니까 493개 기업들은 그냥 올해 여러분들 그냥 주가도 별로 오르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고만 된 겁니다. 7개 기업이 7개 기업이 그냥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냥 대단히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아성이라는 것이 크게 깨질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몇 가지 도표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 지켜볼 만한 볼 만한 7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장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s&p500에서 500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1980년만 하더라도 이게 한 20%였는데 이제는 30% 가까이 육박을 했네요. 이렇게 시장이 변동하는데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기술주는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인 그런 성장세를 기록하고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생활에 너무나 여러분들 깊숙이 파고들어가지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고금리가 되더라도 뭐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실적을 내버리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1년 전 대비해가지고 연수익률이네요. 연수익률. 통상 기술주는 금리 수준이 높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금리 속에서도 7개 기업들은 뭐 끄떡없이 그냥 성장성을 계속해서 레지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구글 측이 아마 무슨 실수를 신제품 설명에서 실수를 한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예상이 다 다르죠. 이 보시게 되면 대개 이제 기술주를 대부분 초보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기술주 관련 펀드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펀드에 유입되는 돈을 보게 되면은 대개 시장이 화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11월까지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많이 팔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것이 엄청나게 커져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기술주의 2024년 전망을 높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 수익 대비 주식 가격 주식 가격이 다음 12달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여러분들 높게 보지 않습니까 하죠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제 말씀에 이제 요지는 매그니피슨트라는 그런 표현을 만든 만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습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네디라는 사람이 내년에는 이제 빅테크 거품이 무너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조선일보하고 했는데 오늘 마침 월스트리트 넷을 여러분들 2023년에 관한 그 여러분들 2023년도 기사의 맨 마지막이 인상적이었더군요 그게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싶어한다 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갖고 싶어하니까 가격이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 좀 예외적으로 너무 전투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역동적으로 발전해가는 시대에 역사의 여러분들 그 시계를 계속 거꾸로 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그냥 개방 사회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가 승리하는 그냥 지름길인 거죠 사회를 계속적으로 개방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가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뭐 선거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지경이 이랬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가끔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 7개 기업들이 차지하는 것은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너무나 많이 깊숙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글에 여러분들 뭐 그런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살 수가 없죠 미국인들은 아마존 없이 또 살 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쿠팡 없이 살기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깊숙이 들여다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좀 조정이 되더라도 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성장시회를 기록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